하늘 아래 신이란 신은 싹 다 뒤졌나 봐. 두고 봐. 너한텐 특별히 학교가 지옥이 되게 해줄 테니까. 약 넘어기지 내게! 어머니가 비키지 마! 다 하셨어요? 가난한 주제에 금수저인 척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죽을 죄를 졌다. 키메인 강정 가는 학교. 청담 국제고래! 너 뭐 전학생이야? 내가 누군 줄 알고. 학교에서 웬만하면 내 눈에 띄지 마라. 별 거지 같은 게. 여기가 귀족 학교면 나 왕족인데. 어딜 그냥 가! 너 뭐야, 미쳤어? 학교 내 본인의 위치가 어딘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? 저기구나, 네 위치가. 이제 좀 알았으려나? 네 주제가 얼마나 하찮고 보잘 것 없는지. 저 시간방지고 오만한 납작들을 저주한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